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 그리고 직장, 그리고 집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다육이들을 쇼핑하실 수 있나 건프로가 매일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 중이에요. 영상 속 다육이와 화분, 이렇게 모든 아이들 30% 할인하는 인천다육도매 오늘은 어떤 아이들이 있나 다 함께 보시고요. 신상품 다육이 언제 도착하나, 무슨 요일 몇 시에 도착하나 건프로가 낱낱이 인천다육도매 구석구석 소개해드릴게요. 추석 연휴도 똑같이 정상 영업하신대요. 인천다육도매 다육이 다 함께 보시죠. 거대한 샴페인 보시면서 인천다육도매 모든 다육식물과 화분, 신상화분, 신상 다육이들 30% 할인이에요. 인천다육도매 매장에 저렴한 다육이들 있는 거 다들 소문나서 알고 계시죠? 인천다육도매 매장은 택배는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이시고 건프로한테 뭐라 하시는데 건프로가 대신 어떻게 가치있게 다육이 쇼핑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 올려드리는 것밖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부족하지만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고 대리만족 해주세요. 건프로가 조금 더 혁신적으로 여러분들께 다육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왕언니, 왕오빠분들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실 때 준비물 뭐예요? 메모지, 누진다 초점, 그리고 이번에 추석 미치니까 우리 아드님, 며느님들 계실 때 다육이 영상 어떻게? 틀어놔야죠?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아유 이쁘네, 아유 이쁘네 예쁘면 뭐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예쁘다 하는 건 사달라 저 아이 꼭 한번 키우고 싶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다육이들인데 우리 다같이 소소한 금액으로 이쁨 받는 방법 나 저 다육이 키우고 싶다 하실 때는 우리 어머님들이 계속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면 돼요. 마커스 백금 칩시 멀로 다육이 이름이 멀로예요 마커스 벅양갈매기 꽃피는 염자, 금 콜로라타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행복 이렇게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다육이 다육이가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지면 더 바랄 게 없죠 커피 한 잔, 따뜻한 차 한 잔 있으면 더 좋겠지만 원종 에보니 시생 건프로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불편하시지 않게 건프로가 자막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화면으로 보시면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정말 멋지게 뽐내고 있네요 일렉트라 이러니 본격적인 다육이 계절이 오긴 온 거잖아요 일렉트라 한스 에보니 이맘보 걷는 아니 뛰는 저희 땅코마랑 신나게 오전 시간을 다 소비했더니 건프로 먹어도 먹어도 이렇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또 떡집에 가서 떡도 사먹고 과자도 먹고 화이트 그린이 여러분께서 찾으시는 국민 다육이 없는 다육이 빼고 다 있다 모든 국민 다육이 종류는 인천 다육도매 매장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취미가 많고 여러분들의 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다육이 키우시는 활동 오랫동안 내가 갖고 있던 취미 그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다육식물을 접해보시고 저렴하게 작은 비용 지출로 여러분들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육이 한번 키워보시고 우리 초보님들 농장에 오시면 또 많은 분들이랑 소통하시면서 서로 다육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금방 또 친구가 되시더라고요 건프로랑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이 지역 아무 거 상관없이 이렇게 다육이 하나로 우리가 온통 다육식물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건프로 인천다육농장에 도착했을 때요 이미 신상화분들이 박스에 수두룩하게 도착했더라고요 인천다육돔에 신상화분들 도착했어요 여러분 인천다육 9월 25일 금요일 신상다육이들 농장에서 도착합니다 다육이를 소개해주면서 다육이 화분 신상품 아이들까지 모조리 가격 오픈해주는 다육이 고품격 다육이 영상이에요 건프로 다육이 영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신상품 화분과 신상품 다육이들이 도착하면요 어떻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멋진 화분들을 연결시켜 드릴까 그런 여러분과 건프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더 빠른 다육이 쇼핑 하실 수 있도록 건프로가 여러분께 믿음 줄 수 있는 다육이 채널 만들겠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댓글 달아주시고 건프로 아껴주시는 분들 오늘 어떤 분들께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애기 건강하게 잘 키워? 라고 이야기 해주시는데 저희 상남자 걱정까지 해주시고 상남자 영상은 영상 끝부분에 올릴게요 여러분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신상품 다육이 도착이요 카텔라 금 오인제 금 브론즈 금 브론즈 금 화이트 그린이 9월 25일 금요일 오후 3시 신상품 다육이 도착이요 파켓 피덤 원종 복랑 금 원종 복랑 금 웨스트 레인보우 이렇게 곱고 럭셔리한 다육이 선물해 드리시면 주변에서 다 기뻐하실 거예요 고급스럽고 물 안 줘도 되는 다육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레드 헤레이 이 아이가 또 물이 들면 그렇게 빨갛게 예쁘다고 하네요 레드 헤레이 짚시 짚시금 다육이 키우시는 모든 분들이 처음에 의심하셨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육이가 저렴해 여러분 리톱스 이런 아이들 저렴하게 입양하세요 모든 다육이 설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다육이 구입하는 소비자니까 좀 더 쉽게 다육이를 구입하시고 저렴하게 가성비 따졌을 때 정말 좋은 게 요즘 세상엔 좋잖아요 저렴하면서 애들도 건강하고 농장에서 갓 도착했으니까 싱싱한 건 말할 것도 없죠 인천 다육돔의 매장으로 방문해 주세요 고품격 다육이 영상 보고 계신 아이는 새벽별 스키나 요즘 시대가 참 좋은 게 따로 인터넷 온라인 이런 거 가입하지 않고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다육이 매장에 방문해서 필요한 다육이만 쏙쏙 뽑아오고 싶으시겠지만 막상 인천 다육 도매에 도착하시면 어때요 더 사게 된다 계속 사게 되신다 이거예요 조심하세요 방문하실 때 홍시 여러분 원종 애보니 1930 보시면서 건프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건프로 다육 영상 설거지 하실 때 집안일 하실 때 그냥 수시로 틀어놔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인천 다육돔의 평일 9시 오픈이요 일요일은 11시 오픈이요 추석 때는 정상 영업 하신대요 추석 때 다육이 농장 여기저기 투어 다니신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쁜 다육이 건강한 다육이 입양하세요 찍두 건프로 다육이 영상 통계 자료 보면요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69% 너무 많지 않아요? 69%의 분들이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 식구들 만나서 소통하실 때 구독 어떻게 누르는 건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서로서로 애보니 실생 건프로 다육 영상 올리는 거 수고롭다고 고민 같이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프로 요즘에 좋은 소식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는 거 건프로가 다 여러분들께 돌려드립니다 레드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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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상생술 우리가 모르는 다육이 그 이상의 모든 다육이들이 인천다육동의 매장에 다 있다니까요 대품 먼디 여러분 말 많이 했더니 건프로 목 쉬기 직전임 땅꼬마 간식 바나나 우유 하나 뺏어 먹고요 루밍 레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즐거웠다 재밌었다 싶으시면 주변에 널리 소문내 주세요 다육이 영상은 건프로가 대신 농장에 방문해서 찍어드립니다 여러분들 한걸음 더 가깝게 다육이 농장으로 이동시켜드려요 건프로의 고품격 다육이 영상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세요 아메티스트 호주 마리아 로얄 에보니 스테일라 먼디 철화 아메티스트 신상품 다육이들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메티스트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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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ㅋㅋ